왼손으로 쳐서 이기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실망한 거야? 어 일단 저희가 단순한 걸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몸을 좀 써야죠 맞아요 볼링으로 팀 게임을 할 건데 그 전에 먼저 간단하게 웜업 방망이지를 통해서 1등 하신 분이 팀원을 먼저 고르는 선택 아 너무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팀원들의 볼링 실력을 다 몰라가지고 저희도 사실 잘 몰라가지고 거의 랜덤이에요 근데 일단은 저는 자신 있는 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를 좋아했거든요 보던 게 있기 때문에 좀 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일단 집에서 모기 잡을 때도 방망이로 잡아요 죄송한데 모기 잡을 때 무슨 방망이를 써요 저는 야구공으로 던져서 잡아요 근데 이건 방망이로 하는 거여가지고 1번 하자 진짜 오랜만에 들어왔다 나는 형 팀 하고 싶지 않으니까 좀 적당히 쳐줘 뭔 소리야 그게? 첫 번째가 중요하다 첫 타가 첫 스윙 첫 스윙입니다 아! 잘 춘다! 이제... 좀 감을 잡았어요 마지막 볼! 796점 너 나와야지 너 나와 너 나와 역시 완만한 게 저네요 너다 2번 타자 신광일 씨 오 간다 자세가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이거 옛날에 그 어릴 놈의 법 아 아쉽습니다 신광일 씨 166점이요 아~! 이것도 나와 어떻게 보면 외형적으로 운동을 제일 잘할 것 같으신 친구죠 살면서 처음 해봅니다 3번 타자 최장현 선수 뭐랄 것 같아 아 됐다! 지갑이 어떻게 치냐 이거를? 아쉬웠습니다 와 나이스! 잘하네 아 좀 높구나 살짝 높아요 아 좋아요 자 맞아 보여줘! 나이스! 아 상엽이 좋았어요 이번 선수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요 최장신 선수고요 돈을 넣으셨나요? 예 돈을 잘하지 않는 거고 예 약간 좀 허당이긴 한데요 허당띠가 조금 있지만 보여주나요 조원상 씨 얍! 예 바로 칩니다 자세가 너무 좋아요 조원상 씨 아~! 싶습니다 아~! 어디로 춤을 맞춘 거예요? 아 안경 깨고 올걸 누구를 먼저 고르실래요? 그러니까 한 명만 딱 고르면 되는 거죠? 2대2로 볼링을 시작합니다 저는요 뭐야 왜 이래? 같이 안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 나랑 같이 할래? 아 나는 손목 부상이에요 저는 그러면? 원상이로 가겠습니다 오케이 원상이랑 저랑 팀 할게요 좋아요 보여주자 예 이 정도면 저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혹시 보셨듯이 운동 신경이 살아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2등이죠? 저.. 저.. 초등학생이세요? 뭐야 왜 이래? 자 그러면 볼링장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출발 이거 이거 해보자 뿅 볼링장으로 가라는 거 뿅! 우리 둘만 이동한 걸로? 오케이 좋아 하나 둘 셋 뿅! 뿅! 저희가 이제 결전의 날이 왔습니다 맨날 말로만 자기가 볼링장이다 뭐 자기는 150 쳤다 180 쳤다 하시던 분들 오늘 다 낫낫이 밝히겠네요 네 낫낫이 밝히겠습니다 일단 볼링에서 이긴 팀은 소중한 간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 저희가 엄청 배고픈 상태여서 그렇죠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뭐 군말하지 않고 근데 각오 한 번만 들어보면 안 될까요? 네 저희 팀 이름은 신상팀입니다 저희가 이제 신상으로 밟아버릴 거예요 신상 밟기 신상으로 밟기 저희는 팀 이름을 볼링팀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 볼링 그 자체이기 때문에 볼링의 모든 것을 보여주겠다 잘 때도 볼링공 배고 자신다고? 네 저는 잘 때 볼링공 배고 자신다고 저는 사실 이게 머리가 아니고 볼링공이라니까요 갑시다 제가 볼링을 참 좋아하는데요 일단 저는 10파운드 10파운드짜리로 치겠습니다 화이팅! 알겠습니다 갑니다 볼링팀! 척구! 갑니다 볼링팀! 볼링팀! 찾구! 아 근데 보시면 신발이 이렇게 돼있어 뭐야? 신발에 문제가 있었어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화이팅! 오 좋았어요 하! 좋아! 가빈! 어린이 없는 뻥! 뭐예요? 가자 우리 원상이! 우리 자세부터가 우리가 이겼습니다 자세가 너무 완벽해요 우리 원상이 이거는 저희가 이긴 걸로 보이네요 아니죠 보여주나요 우리 원상치! 보여주나요 우리 원상치! 보여주나요 우리 원상치! 나이스! 척구로 세 개 쓰러뜨렸네요 아 손 줘봐 손 줘봐 이렇게 손 줘봐 어 그 아래쪽도 어 좋아 좋아 됐습니다 신이 다 사라졌어 기계를 부신 건가요? 이거는 뭐 그냥 여러분들이 잘하시니까 핸디캡으로 아 예 저희는 잘하니까 양호하죠 양호합니다 넌 이미 죽어있다 스페어 처리 완벽했어 아 чер 체 congr 아 저렇게 쳤어 방금 스페어로 되어 있네 저렇게 쳤어 fairly 원래는 오른손으로 치는 게 맞잖아요 저는 오른손 전 betrayal 이기 때문에 근데.. 왼손으로 쳐도 이기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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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다 뭔데 뭔데 ㅇ 야 근데 생각보다 잘 던지네 야 근데 너 끝나고 나면 왼쪽팔도 부 XL ㅈ 근데 너 끝나고 나면 왼쪽팔도 부산되는 거 아니야? 살살 오른쪽팔로 던지면 안 되나? 왼손잡이기 때문에 근데 왼손으로 쳐도 이기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멋있다 뭔데? 뭔데? 야 근데 생각보다 잘 던지네 야 근데 너 끝나고 나면 왼쪽 팔도 부담되는 거 아니야? 살살 오른쪽 팔로 던지면 안 되나? 아니야 아니야 무리하셔봐 내가 알아서 할게 야 잘 던졌다 아 나이스 나쁘지 않았어 그 정도만 하면 저희 팀의 에이스 틀렸어 틀렸어 아 뭐야 한 개를 이거는 제가 약간 노린 거거든요 왼쪽 거를 미리 쳐놓은 거예요 하나에 하나가 원래 남는 건데 실망한 거야? 어 바로 이제 처리하겠습니다 이거 아 이건 또 오른쪽으로 빠졌네요 이거는 뭐냐면 이건 내가 가운데 애들을 좀 쓰러트리기가 싫었어 착했어 애들이 예 여기 우리 어디서부터 뛰어가는 거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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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죠 얘 또 볼링팀입니다 저희가 볼링팀입니다 저희가 내가 봤을 때 우리 둘이 라이벌이네 그거 여기서 결정이 되겠지 보여줘 보여줘 아 제급 정도 되는 거 같네요 제 왼손급 정도 돼요 다음번에 이제 스트라이크 치려고 맞지? 너무 긴장했어 원상아 자 할 수 있다 원상아 보여줘 화이팅 원상 화이팅 보여줬다 와 나이스 보여줬다 와 나이스 와 좋다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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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힘을 숨겼어요 왼손에 예예예 거기 흑염룡이 숨어있나요? 꺼내나 꺼내나? 흑염룡 꺼내나? 오 좋았다 좋았다 나도 왼쪽으로 왔어 한 번 더 숨기네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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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이스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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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죠 왼손으로 쳐도 이 정도 됩니다 카라 신둥이 이런 거 뭐 그냥 개치네요 어? 가운데다 어? 가운데다 스트라이크야! 스트라이크! 근데 몰라 아직, 이거 볼링은 금방이야 스트라이크 몇 개 치면 아아아!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광일이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나이스! 나이스! 이거지! 저희 팀이 이제 상혈병이 있는 것만으로도 이겼다는 게 이제 끝났는데 끝까지 해봐야죠 볼링은 속도와 힘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속도 빠르게 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생은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파이팅! 인생은 방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인생은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와 이게 됐나? 아시겠어요? 너무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잘 가고 있습니다 이게 되네? 우와 너무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잘 가고 있습니다 원상 스트라이크 한 번 하자 좋아 지금 자세 좋아 나이스 아니 왜 이럴까? 이번에 스트라이크 치려고 이런 거지? 그지 맞지? 이상하네 제가 이제 볼링 팀으로서 좀 조언을 드리자면 손목이 틀어지면 안 됩니다 원상이 멘탈을 제대로 늦지 않은 거 봐 자 원상아 가자 원상이 앞점을 제대로 야 손목 안 미틀어졌다 좋았다 좋았다 아 나이스 잘했어 잘했어 아니야 아니야 멘탈 흔들리면 안 돼 어 괜찮아 멘탈 흔들리면 안 돼 나 아직 괜찮아 이기부터 시작이거든 멘탈이 제대로 털렸어요 지금 보여줘 보여줘 광일 보여줘 네 가겠습니다 아니 이러다 져요 우리 왼손으로 광일이 치고 있는데 왼손으로 광일이 치고 있는데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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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이게 두 번째에서 잘 돼요 스트라이크를 한다면 말이지 맞아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먹고 싶다 혹시 좀 봐주실 수 있나요 저를? 보여줘 보여줘 내가 보고 있어 오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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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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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근데 저가 또 몇이에요? 이해찬 아니 내가 계속 하나만 남거든 나랑 같이 합치면 안 되냐? 아 뭐야 와 대박 애찬 씨 오른쪽으로 빠졌다 어떡해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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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나이 어 하나 더 쓰러졌어 하나 더 쓰러졌어 대박 아홉 개 우선은 저는 이기고 싶은 이유가 뭔지 알아요? 뭐예요? 간식 먹고 싶어요 네 저희 또 스트라이크 보고 가실게요 갑니다 네 좋았다 좋았다 좋아 나이스 아 가자 스페어 여기서 얘가 놓치고 그렇지 놓쳤지 그렇지 놓쳤지 그렇지 놓치고 이제 여기서부터 스트라이크 세 번 치면 되거든? 근데 안 될 거 같아 우리 원상아 또 그거 있잖아 그 스킬 보라색으로 만들었어 어 고 고 아 오 아 너무 무겁다 약간 이제 옆 라인을 노리면서 이제 그런 텐데 네 그게 좀 지나가는 아 저희랑 좀 노렸던가요? 아 도와드리려고 이제 보라색 버리시네요 바로 버렸네 스킬 쐈으니까 매정하네 매정하네 아 나 왜 이러지? 이거는 이제 왼쪽으로 인증이 없긴 한데 끝까지 집중해야 된다 어 끝까지 집중해야 된다 집중해야 된다 킥 까비 끝에서 자꾸 걸리네 죄송해요 저희 이렇게 못할 줄 몰랐죠 저 좀 심해요? 아니에요 저 왼손이어서 그래요 근데 아직 실력을 안 끌어내긴 했거든요 야 그것도 나쁘지 않다 그냥 달려가지 말고 앞에서 해봐 오케이 오케이 죄송합니다 아 조금 왼쪽이 귀엽다 아 아 오른손이 쎄가지고 형 어어 알지? 어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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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상 형 믿지? 그니까 이게 뭐냐면 그니까 어어어 아직 안 쳤잖아 그러니까 아직 안 쳤어 애찬이 형 그렇게 봐도 안 돼요 저 알았어 네 간식은 저희 꺼가 될 거 같아요 근데 아 간식 먹고 싶네 먹고 싶네 아 아 아 저건 또 뭐야 itself 아 저건 또 뭐야 ㅋㅋㅋ 아 불만 쳤어 저게 왜 correspondence Será ㅋㅋㅋㅋ 야 뭐야 차 이상한 사람이야 우리 근데 아직 안 졌거든? 스트레이크 두 번 지우면 돼 우리 둘 다 스트레이크 다 쳐야 돼 오 좋다 오 진짜? 오 진짜? 야, 그럼 형이 쳐야 되잖아 역전의 실마리 역전의 실마리 아, 다 주려고 했는데 또 쳐야겠네 좋았다 이번엔 왼손에 힘을 조금 더 줄게요 오케이 좋았다 좋았다 그렇게 굴릴 거면 보라색으로 한번 해보지 그래? 제가 좀 힘이 없어가지고 멍치고 있네 뭐야, 갑자기? 오, 좋았다 뭐야, 갑자기? 오, 좋았다 아, 오른손에 아, 실력이 여기서 들통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네, 오른손은 다시 재워두도록 하겠습니다 형, 긴장하지 말고 그냥 저 핀들을 쓰러뜨려 버려 알았어 아, 이거 가지고 한 6개월을 놀리겠다 치마요이! 치마요이! 아깝다 아, 아깝다 사실 저희 예찬이 형들 지금 부상이에요 어디요? 턱이요 오, 좋았다 와, 좋았다 아, 깔끔하다 한계치기 전문인가? 자, 저는 이제 마지막 라운드니까요 이걸로 딱 끝내겠습니다 스트라이크 치면 한 번 더 칠 수 있어요, 마지막 라운드 맞아요, 맞아요 그냥 계속 스트라이크 쳐보세요 아, 넘어가라! 넘어가! 안 넘어가네요 원상아, 네가 미래 다 알지? 어? 미래가 어디 있어? 아, 네가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스트라이크 치고 형이 두 개 치면 돼 여기 스트라이크 치면 또 치는 거 알지? 원상아, 뭔지 알지? 알긴 아는데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자, 가자 근데 이거 스트라이크 치면 진짜 너네가 이길 수도 있어요 맞아 스트라이크 치고 두 배 두 배라 스트라이크 되나? 되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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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스페이스 처리하면 돼 이거는 세게 할 필요 없어 원상아 보이나 보이나 원상아 보이나 보이나 원상아 아!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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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이제 광일이랑 나의 싸움이 되겠구만 마지막 볼 가겠습니다 형, 이러면 형이 스트라이크 한 번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 그치, 스트라이크 하고 4점만 치면 돼 형 형 형 간식 먹자, 원상아 보여줘, 보여줘, 보여줘 스트라이크 보여줘 원상아 간식 먹고 싶어? 어 오케이 형, 형 스트라이크 원상아 간식 먹고 싶어? 어 어, 좋았다 어, 좋았다 스페어 처리하고 이거 스페어 처리하고 스페어 처리하고 스페어 처리하고 형, 두 개 나와, 두 개 저 가운데로 넣으면 돼, 형 알았어 저 중변으로 넣어버려 뭘 하든 보여줘, 보여줘 재밌게 가자 이거 보여줘야 재밌는 거지 이거 예능으로 역전 가야지, 이건 아, 시가 진짜 이거 못하면 좀 좋다 우리 오늘 하루종일 밥값을 못했어 형, 긴장하지 마 못하면 죽는다고만 생각해 안타깝네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6점 차이로 이렇게 150 대 이제 그 말이 되는 거죠 내가 왼손으로 해도 너를 이긴다 이게 진짜 증명이 된 순간입니다 근데 간식 저희는 하나도 안 주실 거죠? 헐 매정 안에 진짜 안 준대 둘이 가위바위보에서 한 명만 구제시켜드릴게요 근데 팀인데 그렇게 둘이서 가위바위보 할 거예요? 네 하세요 가위바위보 안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진 사람이 가는 건가요? 진 사람이 치우시면 돼요 가시죠 안녕하세요 즐거웠어요 볼링도 드럽게 못 치고 가위발도 드럽게 못 하고 오늘 하루 종일 한 게 뭐냐고 슬레이트라고 죄송하네요 슬레이트 잘 쳤다 맞다 하나 둘 셋